천 enzy 여기 천재 버전 아 진짜요? 원래는 어디서 일하신거에요? 구형례 구형례에서 계속하시다가? 여긴 96년도 아 90몇 년도 땅골별이 멀리 사가도 그 사람들을 찾아오는 거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좋아서. 모든 물건 같은 것도 다 안 속이고 하니까 이제 고전이 오는 거지. 약간 그거 같다. 요즘 애들한테 굴렁이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하영 씨 이부만 보는 거예요. 네. 힐링하려고. 맞죠? 약간 그런 감성이다. 10리터 주고 싶어요? 한 20억 프로. 어휴. 꾸준히? 응. 이제는 빼고. 이제 빼고. 이게 기술이 좀 있나요? 일단 정성이 들어가요. 아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네. 정성이 들어가요. 그 시기가 약간 지나가면 끌고 마셔요.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막 기공소해 오시는 거예요? 지방에 가서 배우고 있고. 직접 가서? 거기 언제요? 이거 수시로 가서 해보죠. 아아. 이거 직접 눈으로 보고. 눈으로 람보만 보고. 좋은 게임에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어떤 건가요? 일단 먹고. 아니 되게 정직적이시네. 와 진짜 깨끗하게 유지 잘 되시네. 이렇게 해서. 거기 하나도 없는 거. 그런 거였어요? 옆에 친구가 하고 있었어요. 아아. 친구가 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배웠어요. 어느 정도 배웠어요? 두 잔은? 기간은. 그래. 아무래도 자전거를 하는 거 같은데. 한 번 딱 배우고? 그래. 아아. 아아. 아까 한 번 배우고. 자기를 바로 사라져? 아아. 회원님 전화가 이렇게 물어보고. 네. 와. 진짜 요즘. 스테둔. 이건. 너무 많이 CIAO. 아니요. 아아. 어떻게 이렇게 잘될 수 있을까요? 잘되기는 못 잘될 것 같아요 아 실내! 실내에다가 진짜 깨끗하잖아요 진짜 다음 정보로 이거 봐봐 우리 온다고 해서 바꾸는 거예요? 원래 온다고 해서 깨끗해진다 맞아! 진짜 깨끗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마트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니까 조그마한 상자들에 좀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학생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시장에 모든 주민들이 잘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편지 경순씨 지금까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 많이 해주고 나를 보살해 주신 데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당신 도움이 컸는데 좋게요 고맙습니다 경순씨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가용 coupon 파스타 파일러 이슬상